너무 바쁘다. 너무 바쁘다. 바쁘다, 바쁘다. 형님, 수고하세요, 수고하세요. 귀엽게. 맑고 깨끗하게. 자신 있게. 수프가 어떠세요? 잘 들어봤는데? 너무 힘든데, 지금. 아, 맛있어. 뭐야, 진짜. 아, 오늘 게이요, 게이. 저는 순간 게이 된 줄 알았어. 마마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우와, 이게 너무 신기해. 어, 어. 자기 아기 찾는 것 봐. 어, 맞아요. 어플립 애가 막 참아가고, 자기. 어, 근데 이게, 이게 바로 모성애라는 건가? 이거 양도 없이 뭐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? 아, 그거는 없어. 그냥 켜도. 또 애기가 사모예드나, 그거 아는 느낌이었어. 그러니까 애가 더 꽉 차 있는 것 같아, 이 뼈대가. 아, 내가 볼 때. 제주도에서 첫 음악이에요. 제주도에서 촬영 중입니다. 제주도에서 촬영 중입니다. 이곳은 비밀이에요. 비밀이에요. 코디야. 너의 지금 기분이 어때? 어, 난 기분을 지키는 기분이야. 뭐야? 형! 형과, 영상 할 건데.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? 준수 형? 나보다 한, 한 5살 어려보이는데? 너가 나보다 5살 어리지 않아? 아니, 4, 3살? 그럴 차이. 별 차이 없어. 우리 같은 중앙교 다니는 황길도 있었어. 너, 너도 어려 보여. 저희 애가 혹시 있으세요? 뭐, 뭐, 어플이 돼있나요? 뭐, 에펙스 가서 되는걸. 어, 맞아.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. 템포... 오늘 템폴 좀 빨래기는. 그뜻지. 빨라지다가. 좋은 밤이, 우리 마지막이. 안 정한 정보를, 희망하는 오늘 비추고 안 Mensch. 새해 맑고 깨끗하게 자신있게 목숨소리 너무 사악하다 카바도입니다 가파도의 뜻은 가오리를 닮았다에서의 가 그리고 파도 파도가 뭐였지? 아무튼 파도의 파도에서 가파도랍니다. 준수님! 저도요! 야외라서 안 들리는데? 그리고 저거 안 볼걸요? 그리고 아마 노래할 때는 드론이 가까이 없겠죠. 리허설 때만 달려! 아 예예 다시 가야겠네요. 진짜 여름 되면 완전 핫하겠다. 꽉 차겠다. 꽉 차겠어. 주말도 아니고 이런데도 이렇게 많아. 약간 여기만 봐봐. 진짜 무슨 푸켓 발리 맞아. 그런 핀이야. 콧사메트도 이런 핀 있어? 어. 난 이런 데서 일했다고. 근데 콧사메트도 치니까 콧사마트밖에 안 나와. 야자스만 막 뭔가 막 미쳐버리겠어. 여기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? 코코넛이? 코코넛이? 코코넛은 아니고 뭔가 마음이 막 편안해지잖아. 평온해지잖아. 이 세상에 찌들어버린 사람. 여러분 제주도에 오시면 꼭 도말죽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굿 굿 다 먹었지. 다 먹었지. 바람도 많고 물도 많고 디스 제주 우도입니다. 너무 좋네요. 아 이거 정말 리프레시되고 바람은 많이 부는데 막 또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춥지가 않아요. 그저 살다보며 사라진다 사라진다 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여행의 마지막 마지막 노래 살다 보면 인 김영 물이 안 차 별로 물이 안 차 수현이 만지면 진짜 만지면 그래서 씻기 새벽 이와 식사 드라맨 새 파이브